삼배님 일일이량 아내분이 아이에게 먹은 건 바로 치우라고 잔소리하는 걸 듣고 본인부터 자라고 시켜야 말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꼭 참고 곧 사춘기 들어간 아이와 안 좋은 감정 쌓아봐야 좋을 일 없으니 아이는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다고 믿고 매번 천천인 것처럼 감정 빼고 담백하게 정보만 전달해보자고 그간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을 미루어 상대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아 이렇게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아무튼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첫 시작이 있겠죠 영혼이 새로 탄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시작이 있겠죠 지금도 만약에 영혼이 탄생한다 그러면 시작이 있겠죠 그 양반은 카르마가 없잖아요 전의 카르마가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죠 전의 카르마가 없는데 태어날 때 이미 기질 성격을 갖고 있죠 성격이 팔자에요 그 성격으로 할 짓이 뻔하거든요 그 성격을 갖고 옵니다 그쵸 성격을 갖고 태어나겠죠 태어나면 사주가 생기고 별자리가 생기고 다 생기고 그래서 또 태어났는데 영혼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기존 사람들이 이미 카르마로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이미 제약을 잇고 있겠죠 즉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지어놓은 카르마에 내가 또 제약을 잇고 있겠죠 내 성격이 또 팔자겠죠 그 안에서 또 빤한 짓들을 또 하겠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재밌죠 채널링에서 오는 것들은 다 찌라시입니다 영계의 찌라시 정보 채널링은 영적 찌라시다 찌라시 자꾸 보고 대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찌라시는 언제 써요? 공부에 호기심 유발 호기심 유발 시키려고요 전세계 영성에 관심 없는 과학에만 물질에만 매몰된 사람도 또 뭐 장사에만 매몰된 사람도 돈돈돈 하는 사람도 영계로 끌고 오는 방법이 뭐예요?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면서 영성 찌라시로 혹하게 하는 거예요 기품 영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채널링 어서 받았다 다운받았다 해가지고 막 지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편입니다 중생들을 찌라시가 돌면 오 그거 뭔데 하고 돌에 환장한 사람들이 성공에 환장한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과 함께 만들었다면 하늘이 절묘한 수 아니에요? 전 아주 훌륭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하늘에 영적 찌라시는 하늘에 훌륭한 방편이다 자 혹해 왔으면 그 다음에는요 정법을 배워야죠 제대로 된 철학을 공부해야죠 제대로 된 영성을 공부해야죠 그쵸? 그러면 하늘의 뜻도 살고 방편도 살고 그 뉴에이지 보급한 사람도 개벽에 일조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잔머리 쓰면 안 귀엽죠 동물들 잔머리 쓰면 그렇게 귀여운데요 말하는 짐승은 좀 덜 귀엽죠 영성 지능이 높아지면요 그것도 그게 그렇게 귀엽습니다 하하하하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웬만큼 높아져서 아주 높아지면 중생들이 귀여울 수 있죠 유교에서 3년 상 하는 거는요 어렸을 때 3년 부모님이 날 돌봐주신 거를 기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3년 가야 떠난다가 아니고요 신교에서 고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수에게 108배가 고행일 수 있는 반면에 철희에게 3000배가 즐거울 수가 있는데 고행의 기준이 자신의 애고에 반한 느낌이 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괴롭지 않으면 고행이라고 안 하죠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죠 누구는 굽는데 희열 느끼고 그러면 굽는 게 고행이 아니잖아요 애고를 좌절시키려는 거예요 고행은 애고를 좌절시켜서요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게 고행입니다 체념하게 만드는 게 애고 좋아하는 걸 계속 시키고 있으면 그게 남들이 볼 땐 고행처럼 보여도 그 애고는 계속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행이라고 안 하죠 고행의 기준은 그런 거죠 애고를 좌절시키는 수행이에요 고행은 근데 고행하지 말라는 건 애고를 좌절시킨다고 도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또 다른 변태를 낳는 것 뿐이다 약육강식주의에 빠지면요 푸틴이 대단하고 약한 놈들 좀 잡아먹고 크는 게 맞지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약육강식주의죠 제가 예전에 일본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일본은 강자에 약하다 약육강식주의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 강한 자한테 약하고 그렇죠 약한 자한테 강하고 약육강식주의자들 눈에는요 이렇게 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소시오패스 눈에는요 어디 가짜는 것들이 강자한테 잘해야지 대접해야지 강자 건드려 가지고 당해도 싸지 이런 논리 여러분 소시오패스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가스라이팅 되지 마세요 이런 논리 따라가면요 조선이 일본한테 망한 건요 당연한 게 돼요 일본한테 뭐라고 할 말 없어 조선이 그렇게 또 못했대 조선이 잘하건 못하건 당파싸움을 했건 말했건 남의 나라 들어오면 안 돼요 남의 나라 들어와서 그 나라 국민이 죽이고 하면 안 돼요 살인이에요 살인 소시오패스 따라가다가요 약육강식의 논리를 자꾸 배워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해요 네가 약하니까 당하는 거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가 가스라이팅입니다 요다 등장 눈썰미가 짜잔 제가 하도 요즘 자명검 제다이 떠드니까 이걸 준비하셨더라구요 제가 원체 피규어를 좋아한 데다가 와 이거 보니까 바로 톡톡 장소에 갖다 놓고 스튜디오에 갖다 놓고 반야신거 잘 쓰는 검객 얘기할 때 좀 모델로 보여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영웅호골로 봐야 될 사람들과 큰 영향력을 발휘한 패도적이더라도 왕도를 실제 한 사람 이건 또 좀 다릅니다 구분이 그래서 군자보살들은 왕도를 추구하지 패도를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너무 패도 무시해도 안 돼요 중생 삶에서 리더가 패도 안쓰고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패도를 썼지만 싸가지는 없었지만 그나마 국민들한테 이로운 일을 많이 해놓고 갔다 해로운 일보다 요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리더들이 대다수지 않을까요 성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죠 자기 하나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냐 국민들 살리려고 한 사람이냐 요런 관점에서 또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체계바라 같은 분들도 의혁신 양심적으로 뭔가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데 생을 걸겠다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높이 평가할 수도 있죠 목자 계열이 이전에 협객들이죠 협객 협객적인 부분은 또 오른데 이런게 있어요 협객들은 남 도우려다가 눈앞에 있는 남을 도우려다가 좀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인류가 뭐 하나 잘하기가 힘드니까 눈앞에 있는 남의 어려움을 도우려다가 실제로는 더 상황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협객들은 그래도 그래서 군자라고는 안하고 협객 그래요 협객은 눈앞에 그 뭔가 잘못된 걸 보고 양심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쓴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높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양심이 잘 갖춰져서 평가받을 수 있는 성군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1인 1기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잘해 가지고 역사에 이름 남기는 거죠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 멸망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에 휩쓸리지 마세요 지구가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아요 자꾸 기후 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기후 가지고요 그 협객 행위에요 소소한 양심 만족으로 여러분 혹시 기후 좀 내가 어떻게 했다고 뿌듯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 이전에 욕심 충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요 양심 세상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기후 드립으로 자꾸 관심을요 딴 데 돌릴 게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려면요 지금 대기업들이 진짜 이 덩어리 큰 것들이 바로 접혀야 되는데 맨 약자들이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걸로 또 스스로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밥값 했지 하시는데 뭐 그런 기쁨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거기서 힘을 키워서 양심 변화로 가세요 기후 변화보다 양심 변화로 눈앞에 있는 작은 거 그게 안쓰러워서 그게 그게 가슴 아파가지고 저 비둘기들 굶고 있네 가슴 아파서 도심에서 계속 먹이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캣맘도 동네에서 시끄럽죠 문제가 많죠 결국 그거예요 눈앞에 저 불쌍한 애들 어떻게 해 이거랑 그럼 근본적으로 그걸로 인해 더 큰 화가 일어나는 건 너는 어떻게 할래 자기 꽂히는 데만 우리가 감정이입하거든요 꽂히는 거에요 동물에만 감정이입한 사람이 인간한테는 또 감정이입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양심적 판단이 되게 힘들고 양심적 양심이 아주 없다는 거 아닌데 양심이 좀 치우친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득이 되는 게 생기지만 그것만큼 크게 또 문제가 터져요 작은 선에 집착하다가 큰 문제가 터져요 이것도 누가 그 피해를 누가 또 감당해야 돼요 PC주의 같은 거에요 작은 선에 집착해 가지고 막 지랄되는 거 있잖아요 작은 데서도 좀 크게 보세요 큰 걸 보세요 작은 데 작은 문제를 다룬다고 시야도 작하지만 안 돼요 기후변화 주장한 애들이 산업혁명으로 다 초거대 부자 떼돈 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자 됐고 니네 좀 따라오지 마 하는데 카드로 사다리 걷어차는 카드로 기후변화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규제 못하고 어업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다에 진짜 피해주는 건 규제 못하고 괜히 그 사람들 뭐 빨대 빨대 쓰지 마라고 해가지고 종이 빨대 종이 만나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요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서 빨대를 쓸 수 있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원시시대로 돌아갈 겁니까 약간의 불편함 감수합시다 그것도 그런 말도 사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또 플라스틱으로 엄청나게 또 막 굿즈 만들어 팔아요 뭐한 짓거리인지 빨대를 내놓으라고 그럴 거면 빨대 외엔 또 다른 거 다 주겠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이런 이상한 혁객행 혁객행도 분명히 양심에 기반한 거라 뭔가 그럴수합니다 그 치우침이라는 게 문제에요 치우침 마르크스주의도 양심에서 출발해요 페미니즘도 양심에서 시작해요 치우쳐 있어서 문제입니다 어차피 또요 부자들은 여전히 더 부자가 되고요 이 가난한 이들이 또 환경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들이 환경 걱정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갑질 걱정하고 있고 갑질하는 놈들은 갑질 걱정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환경문제 기후문제까지 한몫하는 걸 많이 봐서 제가 비판합니다 뭔 되고 뭔 안되고 하면서 빨리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여기서 갑자기 원시시대로 돌아가자 될 일이 아닙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도 검토해보라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제가 뭐 다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작은 데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작은 선에 얽매이다가 큰 선을 놓칩니다 일하던 곳에서 임금도 못 받고 나온 오너가 저를 돈 욕심 우린다고 안 좋게 소문내고 다녀서 돈 욕심 없는 사람도 있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 전 같으면 그런 말에 안절부절 했을 텐데 내 애고도 인정하니 말도 안 되는 말에는 받아칩니다 심심님 오 화이팅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게 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개수작 부리지 못하게 막으세요 맡겨도 마음이 계속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불편한 부분이 뭔지 찾아서 해결을 보세요 불편한 부분 해결을 보세요 해결할 수 없을 때 맡기세요 그러면 더 편하게 맡길 수 있게 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맡기는데 어떻게 해요 맡겨야 다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결하세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지랄대는 수많은 그룹들은요 정신이 좀 나갔어요 검찰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대요 자꾸 언론 개혁해야 된대요 기울어져 있대요 언론이 망상에 빠지면 그렇게 보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청와대부터 개혁을 해야지 뭔 검찰 붙잡고 지랄해요 제일 권력의 실세들이 개혁을 안 하고 지들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의 개혁을 주장한다는 거 그 자체로 할 짓입니까 그게 정권 잡은 놈들이 할 짓이에요 제가 검사선서를 통해 본 검찰개혁 해법도 검사선서에는요 이니에이지가 들어 있어요 이니에이지 나온 검사 이니에이지 갖춘 검사되는 게 검사를 뽑아내는 게 검찰개혁이지 뭔 대도하는 다 검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데요 개딸들 개딸들 뭐 이래가지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대요 우리 일반인이 검찰을 만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범죄인들이 검찰 무서워하죠 왜 범죄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검찰개혁을 같이 주장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주권자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수사받기 싫은 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검찰개혁 지들이 수사받아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본질이 검찰이 깨끗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사회나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균적인 썩어 있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진짜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요 검사들이 보살로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검사선서 읽어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니에이지가 들어 있거든요 이해 되세요? 양심 갖춘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검사가 되시라 원래 검사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정의의 마지막 보루 검찰 길들려고 막 그렇게 한 것들을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시면 안 되죠 검찰개혁 주장하는 애들이 범인이에요 누가 부추기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 부추기고 있는지 가해자 인권은 그렇게 챙겨주는 이 사회 피해자는 누가 챙겨줘요 검사가 챙겨줘야지 검찰이 챙겨야지 그러면 검사 중에 양심 검사가 많이 나오게 돕는 것도 검찰개혁이죠 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이겁니다 1차로 쓰레기 검사들은 당연히 속관해야 되지만 양심 검사들 많이 키워내는 게 이 사회에서 할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검사 왕국이래요 그런 법계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저도 저는 이번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져왔습니다 의사도 보살이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써 인정받은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몸을 고쳐서 모든 인류에게 봉사하겠대요 이거 홍익인간의 후회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의수를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양심은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하겠다는 거죠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의사도 배달의 민족 맞죠? 홍익인간의 후회 맞죠? 한의사는 허준 선서도 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니퍼리님 나는 나의 한평생을 보람있게 살겠으며 한방 의료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걸 하늘에 맹세하겠나이다 나는 타인의 해가 되는 행위는 일치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양심의 선언이죠 나는 한의학의 학문 및 임상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나의 전력을 다하겠나이다 나는 환자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겨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치료하겠나이다 나는 한의사로서의 긍지와 인격을 지니겠나이다 이 인격이 양심이죠 긍지도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허준 선서까지 같이 봤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허준 선서 같이 봤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보살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겠다 그리고 의료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더 많은 환자들을 또 고칠 수 있게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허준 선서나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나로 통합해서 보면 그거겠죠 어떤 의사건 검사식은 좋아요 양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맹세하고 싶으시면 실천지침 14죠 아침마다 보시고 먼저 인간으로서 기본기 실천지침 14죠 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언한 다음에 자기 직무로 가가지고 나는 한의사로서 이렇게 나는 의사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홍범 14조로 양심치료 중이고 심리치료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음치료한 의사예요 그래서 무상의료를 선언했잖아요 제가 이런게 진짜 개혁입니다 선서한대로 최선을 다해봅시다 홍익학당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양심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승리를 응원하는 곳입니다 지현님 말을 어떻게 하면 딱 맞게 잘할까요? 비법전수 수많은 시행착오죠 이런거에요 시행착오가 답인게요 분석을 안하면요 말을 해놓고 정확히 피드백을 안하면 어떻게 되냐 좌절하거나 오버하거나 좌절하거나 오버하거나 안돼요 정확한 피드백 아 요 말 조금만 조금만 너무 나갔어 요 말 조금 부족했어 계속 연구하는 삶이어야 정확한 말 할 수 있는 실력을 나중에 갖추게 됩니다 제대로 된 연구가 안되고 피드백이 안되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질 못하죠 양심성찰 꾸준한 양심성찰이 답입니다 말 한마디 한 것도 성찰해보세요 좌절하지 말고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또 좀 잘했다고 오버하지 말고 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조금 뭐가 아쉬웠는지 나중에 더 잘하려고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영상이 인스타 같은 SNS에서도 대중화될 만큼 빨리 개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틱톡 이런 데에서 인기 있던데요 틱톡에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봄 기운 물씬 느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 정토 보이는 정토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여러분 일상이 그대로 정토화 되시길 마치겠습니다 신사 이상 단톡에 초대받았을 때 하늘을 날 듯 좋았고요 신사에서 문사 될 때는 그보다 10배도 좋았고요 문사에서 학사 될 때는 100배도 좋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도전 이런 체계가 엉망이면 따도 기쁘지 않아요 도장 갔는데 얼마만에 필요하세요? 검은띠? 막 이러면 그 검은띠 따서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따기 어려워야도 성취감이 끝내주죠 그렇죠? 공부 과정으로는요 홍익보살 과정 천천히 천천히 개념은 천천히 잡자 이런 의미로 준비한 겁니다 홍익보살 과정 넉넉히 시간 가지고 즐기세요 빨리 올라간다고 훌륭한 보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내가 알아야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멘토들이 막 됐다고 해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안되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육바람이를 삶에 적용해 보시면 정많은 분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홍익보살 과정에서 그러면서 지혜까지 개념까지 잡으시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개념을 너무 다같이다보면 개념 분석이 빠른 분들만 자꾸 그러면 보살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님이다라는 걸 보아야 하나요? 다 보게 되는 건가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보일 겁니다 필요하면 나와요 미도는 그걸 꼭 봐야 된다 저기에 집중해야 선정 들어간다 하는 그 수령법이 파옥사야던가요? 이런 말하기 그런데 부처님 법 아닙니다 그건 그 양반이 만든 법이지 부처님 법은 니미타를 봐야만 선정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후대에 보파 불교에서 막 이론을 그쪽으로 전개해 놓은 이론들이 좀 있는데 너무 그걸 고지곳대로 적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법공 관련한 강의 하셔서 물어보기 좀 그렇기도 한 것 같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면 법공의 한계는 무엇인지 왜 한계가 있어야 되나요? 아공의 한계가 이렇게 얘기할 순 있죠 아공의 한계가요 육군세계가 무산고 무하고 열반이 상라가장인 거 알지만 툴관의 관계 정립을 못해줘요 법공 관계를 정립합니다 열반 자리에서 무산고 무하가 나왔다 그래서 무산고 무하지만 그대로 공이다 사실 그래서 일체 만물은 그대로 공이고 열반이다 이 지금 컵도 그대로 열반이다 왜? 공의 작용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게 법공입니다 법공의 심화가 구공이에요 그러니까 법공의 한계라기보다는 법공만 알고 만약에 구공 육바라밀로 그런데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육바라밀이라는 걸 모르면 일체가 참나작용이란 것만 알고 육바라밀을 모르면 한계죠 그게 견성도인들의 한계죠 육바라밀도 못하면서 일체가 참나작용이야 거기에 만족해 버리니까 즉, 법공 초입에 만족해 버리면 문제다 법공에 저 깊은 심오한 구공의 경지까지 가서 일체 마음법의 본래 참나작용인 줄 알고 잘 굴려 쓰면 되는 거지 굳이 한계를 논할 필요가 없죠 900년간 개벽을 준비했던 한민족이 가까운 미래의 출산율이 낮아 인구와 잠재성장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는 수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방편으로는 북한과의 점진적 통일이 좋을까요? 아니면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요 서로서로 덜 괴롭히는 홍인 인간 사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요 애 낳지 말래도 나아요 말씀하신 그런 고민도 중요합니다만 당장 우리가 더 시급히 생겨야 될 거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 만드는 거요 아궁복궁은 잘 모르시는데 참나는 잘 만나신 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지혜는 없으신 거죠 아궁복궁이 지혜에요 지혜가 부족한 참나각성은 제가 참나각성이라고 하지만 견성이라고는 일종의 견성이지만 견성이라고 안 불러요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이 아닙니다 선정은 접속인 거고요 참나자리에 접속하는 거고요 접속해 가지고 참나의 속성 현상계의 속성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참나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게 펼쳐져 나오니까요 현상계로 그걸 모른다 그러면 견성은 아닌 거예요 선정 체험만 즐기고 계신 거예요 정의 쌍수가 견성이거든요 머리에 기운 돌아다니는 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백혜 쪽에 기운 느껴지고 어떨 때는 머리가 기운이 눌러서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가요 머리로 자꾸 기운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머리로 가서 기운 기를 다 뚫어요 머리가 난리 납니다 저도 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운이 머리를 늘 돌아다녀서 제 머릿속은요 항상 기운의 태풍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띠 위로 머리가 항상 제 머리가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저기 저기 하늘이랑 같이 공용해서 쓰는 거 같아요 뭐죠 공용 와이파이 같이 쓰는 기분 하늘이랑 그래도 다 사라져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늘과 공유하고 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영감도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하늘이 얻는 것도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잘못은 아무리 커도 용서가 돼요 근본적으로 뭐라도 자기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용서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때는 나처럼 해주고 나를 꾸짖을 때는 남처럼 꾸짖어 보고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신법이죠 마음 공부하는 신법이죠 홍익당 5주년 축하드립니다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홍익학당에서 지금 홍익당을 축하하는 거는 그때 홍익학당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몰려가서 창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정당 소속해야만 지금 여기서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찜찜함이 크면 분석에서 안 하고 적으면 분석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선정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선정이 필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왜 하시죠 선정은 항상 필요합니다 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에고가 참나 접속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이 참나의 자명찜찜 감각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요 분석을 못하고 에고의 잣찜이 휘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근하게라도 항상 접속을 하고 분석을 하시면 달라요 선정까지 내가 자명해 상대방이 찜찜한 거야 내 명상을 해 가지고 참나 접속 하시고 나면 나도 찜찜하네 나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느껴져 버린단 말이에요 참나 접속하면 뭐가 문제냐 참나의 잣찜이라는 거는 양심의 기본값에서 나와요 에고의 잣찜은 희노애락의 기본값에서 나와요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51%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에 필요성입니다 선정은 깊은 열진장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참나에 접속해 가지고 참나 51% 이상 만드는 그 선정 요 선정은 언제든 강조해야 됩니다 심심님 가족 중에 아버지가 돈에 굉장히 인색하신데 그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 삶이 안쓰럽지만 가족들에게 인색하신 게 미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 감정 다 존중하시면서 참나 접속해 보세요 참나 접속 수시로 몰라 하고 참나 자리에 맡겨 보시고 마음이 화평할 때 더 처연할 때 그 감정들 한번 다시 돌이켜 보세요 아니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소지심 미워하는 마음 우리 양심의 작용입니다 꼭 내가 피해를 안 입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보면 미워요 그거는 양심이에요 거기다 더 우리가 뭘 보태지만 않으면 그 감정은 순수한 감정이고 거기에 애고적인 미움이 또 붙어도 애고적으로 미울 수 있죠 자꾸 왜 저렇게 가족한테 하나 양심의 미움에 덧붙여서 애고의 미움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감정 드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추한 걸 보고 추하다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요 다만 거기까지는 순수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더 굴러서 이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난 생각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 그런 질투, 미움, 사랑, 집착, 분노 사랑하면 집착하잖아요 또 뭐가 좌절되면 분노하고 이런 건 다 순수한 감정이에요 애고의 그런 순수한 감정들은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될 거지 그거는 탄압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무서운 걸 보여주고 무서워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호롬을 보여주고 무서움이 느껴지면 애고 야 애고 왜 이래 왜 무서워 하는 거야 말이 되나요? 보여주줄 말든가 애고가 그러겠죠 보여주고 왜 마음 생겼다고 뭐라고 하지 이런 거 그건 다 순수한 거예요 그 좋다 싫다 느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그래서 경영이 문제예요 경영이 경영을 잘못해버리면 비앙심으로 경영해버리면 그 감정들이 이제 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덕분에 삶이 많이 가벼워졌답니다 삶이 매사 진지 다큐모드였는데 상황이 어찌됐건 유머도 좀 늘고 더 잘 웃고 더 즐기고 신통방통합니다 시트콤처럼 즐기세요 시트콤이 희노애락이 없나요? 요동하는 희노애락 끝없는 난관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냥 드라마가 우리 삶이라면 시트콤은요 좀 뭔가 선정에 들어서 바라보는 선정에 들어서 경영하는 삶 아닐까요? 시트콤이 시트콤 한번 봐서 여러분 살짝 기분 좋지 않으세요? 재밌겠네 하고 인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건 초연한 시각이죠 인생이 나에게 공격해올 때 힘 빼고 살짝 살짝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시트콤에서는 고부갈등이 나와도 재밌죠 이걸로 또 어떻게 웃길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잖아요 이런 마인드, 보살 마인드입니다 그쵸?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것도 보면요 그 코미디언들이 인생에 대한 되게 깊은 통찰이 있어야 그걸 재밌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인생에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 놓고 그거를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통찰하면서 웃겨야 되거든요 초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선정과 지혜의 정의 쌍수예요 이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정의 쌍수입니다 이거 잘 못 날려 가지고 보는 사람 인상 찌푸리게 하고 그러면 그거 잘 못 한 거죠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어느 부분을 봐야 돼요 삶의 실상을 그걸 가지고 또 재밌게 틀어서 또 소개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딱 와닿게 설득도 할 수 있어요 힘들다 할 때 같이 힘들어지면 당황해 버리면 선정이 안 되잖아요 당황할 일에 당황하지 않고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놔요 요리할 수 있는 거 그건 선정과 반야검을 휘두르는 지혜로 요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그가요 과부족 하나 한마디 더 나가도 재미없어지고 한마디 덜 나가도 재미없죠 딱 그 중에 맞아야 재미있죠 로고스에 맞아야 재미있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유머바라밀 특강이네요 코미디언이 이혼하고 나서 하는 말 전 부인을 잃었지만 두 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삶을 조금 뭔가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자학할 수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과부족 정말 잘 써요 오버하지 마라 미흡하다 너는 미흡하다 아니면 오버다 둘 다 안 해야 됩니다 둘 다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영은요 영은 항상 용자입니다 항상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이치인데 돌인데 그럼 개그 하나 봐도요 자 남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웃겨야 되니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돼요 또 부족하면 안 웃겨요 오버하면 웃다가 인상 써요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개그맨이 과하게 일단 날렸죠 오버했죠 결국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자 중이 맞아야 되고 용 항상 용이니까 개그맨이 얼마나 어렵냐 중을 맞춰야 되는데 늘 웃겨야 돼요 항상 용은 늘입니다 늘 늘 웃기려면요 한 번 웃겼던 소재 또 쓰면 웃기나요 아까는 중에 맞았지만 지금은 중에 안 맞아요 늘 새로워야 됩니다 지나간 개그 잊어야 돼요 그걸 또 재탕 삼탕 써먹으면 개그프로 망하죠 아카데미 시상식 때 크리스록이 블랙 코미디 한마디 잘못했다가 뺨 맞고 뺨 맞을 뭐 소리해서 뺨 맞은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무튼 좀 맞을 짓을 했다 크리스록이 릴스미스도 행동한 게 어떤 폭력을 휘둘렸잖아요 실컷 웃다가 자기도 같이 웃다가 정색하고 튀어나가서 때렸으니 명분이 없죠 이 사람도 아내 탈모 비꼈을 때 같이 웃었단 말이에요 같이 빵 터졌다가 보니까 인상이 안 좋거든요 바로 뛰쳐나가서 오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또 이렇게 변명해 주기도 뭐하게 돼 버렸다는 거죠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동양권은 크리스락 잘못했다 서양권은 윌 스미스 잘못했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웃기죠 남 비꼬고 남의 낙점 가지고 놀려도 폭력을 쓰면 안 되지 그런데 폭력 쓰면 안 되지 이런 게 서양 문화라는 거잖아요 동양은 맞을 수도 있지 이런 문화고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런 댓글을 논쟁해서 동양이 이렇게 미개하다니까 서양 따라가려면 멀었어 동양은 아직도 이렇게 폭력을 쉽게 허용하고 서양처럼 폭력은 안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 폭력도 폭력이죠 그리고 지금 동서양 비교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막 열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쳐맞고 한 건 지금 서양이에요 우리가 우리 시상식에서 주먹질 하던가요 서양이 한 겁니다 주먹질 이거 가지고 동양 비하하는 또 정신나간 분들이 있어요 거봐라 이 동양 이렇게 폭력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하는 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저는 개그는 개그로 받아치는 게 좋아요 뭐 듣긴 놈 10배 오르고 이것도 웃기죠 인생은 코미디다 뭐 엄청나게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막 어떻게 폭력을 쓰다니 그런 정신으로 사바세계 어떻게 사실려고요 별일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바세계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계시는 그 감성으로는 사바세계 못 견디십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니까 싸워도 된다가 아니라 뭔가 어리고 어리숙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 현실에서는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에 막 놀리지 말자고 희노애락 일어나는 거에 놀리지 말자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양심에 맞게 잘 대처하시면 된다는 흔쾌하게 한 박자 쉬고 아까 선정 써가지고 마음 한번 돌리시고 유쾌하게 풀어나가 보세요 그런 상황들은 무기력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번아웃 됐을 때 호흡이 도움 될까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요 저 같으면 아 이게 수련하라는 거구나 몰라나 호흡 수련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과정이 답이다 중생들을 계속 양심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홍인 인간이고 그냥 그게 인류의 답이다 뭔 답이 나와서 답이 아니라 과정이 그대로 답이다 반드시 하늘이 좋은 인과를 맺게 해 주신다 요게 그때 제가 29살에 도 얻은 게 이거였어요 대승에 도였죠 소승 논리도 받아들여 봐서 소승 논리랑 친해지기도 해보고 한 1년 해보니까 다시 대승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딱 대승으로 나면서 홍의각당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덕에 톡톡이 온 게요 제가 정말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계벽을 돕기에 톡톡이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톡톡으로 극복한 게 이게 답이다 이미 계벽은 왔습니다 여러분 계벽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부터 이미 천국은 왔습니다 이미 계벽은 왔습니다 즐기세요 계벽을 즐기세요 양톡이 계벽이에요 즐기세요 이미 계벽은 왔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양심이 다비다를 외치고 참나와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 이때 이미 이 땅의 정토는 열린 거죠 계벽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 말도 맞아요 온 인류가 함께 누리게 만들자는 거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계벽을 살고 있어요 계벽을 누리세요 계벽을 사세요 양톡이 계벽이다 과정이 답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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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